형, 시식맨부터 찾아? 어, 시식맨부터 찾아. 거기 한우 있을 거 아니야? 제덕아! 어? 정육점을 지나치면 어떻게 한우를 써놓고? 시식맨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? 시식맨부터 찾는 데잖아, 지금 시식맨. 아니, 저 입술 가는 길에 또 갖고 가면 되잖아. 아니, 말이 안 들려. 시간이 없으니까 다급하니까. 자, 지금 미션 해야 되죠? 어, 집니다! 찾았다! 네, 시식하고 가세요. 시식맨 찾았다! 삼계탕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오케이. 천천히, 천천히. 맛을 음미하면서 이 한 그릇을 다 드시면 새 상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뭐야, 뭐 먹는 거야? 면이야, 뭐야?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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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襖 misconception 제키 제이워크 저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뵙게 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그 첫 만남을 허겁지겁 드시는 모습으로 제 머릿속에 레전드가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천천히 돼요 천천히 밥도 말아먹어요 제덕씨 공기밥이 있거든요 하나 주세요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가져가세요 다이어트 보조제 드럼용 세탁 세제 리필 형 세제가 뭘로 돼있어? 드럼용 세제 본인이 필요하다 썼잖아요 쟤 누가 써준 건가 봐 몰라 드럼용 세탁 세제 리필 리필? 리필?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야? 리필 저거예요 봉지로 된 거 봉지 그래 봉지로 된 거 봉지로 된 거 리필 리필이 없어 리필이 없어 이소라씨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아니 같이 붙어있다니까 붙어있으면 되지 왜 어플러스 원하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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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그래 그게 없 제덕씨가 유학생인가요? 한국말을 부산도 멀긴 멀죠 아 부산도 멀죠 예 어디? 리필이 어딨어? 어디? 리필이 어딨어? 니가 읽어봐 이소라! 니가 읽어봐 이소라! 아니 아니 웃으면서 할게요 리더 아니 리필이 없다고 저기 와가지고 그거 사지 말고 아스파라거스랑 한우 등심 사 빨리 또 뭐 있지? 패드 아 수박 패드 30 30 30 30 30 삼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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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기 카트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거기 치킨타올 아닙니다 치킨 많이 키친이에요? 키친타올 포기 포기 끝으로 끝으로 달린다 달릴 거야 더 가 더 가서 쟤덕아 우회전에 우회전에서 찍어 그럼 야채 코너 있어 왼쪽에 아스파라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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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있어요 아스파라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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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아스파라거스 자 이제 들어오세요 자 이제 들어오세요 자 이제 들어오세요 있어 없을 수가 없어 들어와야 돼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1분 넘었어 1분 어 저 왔다 있지 있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더 가서 우회전 쭉 가서 우회전으로 고기 쪽 고기 고기 쪽으로 가 냉장고 고기 냉장고 저 끝에 어 직진 그렇지 그렇지 시간 있어요? 달려 1분 1분 시간은 충분해 시간 충분해 10등급 한 후만 찾아 더 가 더 더 그래 직진 빨간 거 보이잖아 어디 있어 하성 아이고 그냥 한우라고 또 행성을 써놨냐 들어오는 거야 50초 자 50초 시간 정확히 볼 거예요 저희 아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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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와 이제 지나가 들어와 시간 충분해 30초 남아서 30초 시간 많아 옆에 있는 바나나라도 들고 와 옆에 있는 바나나라도 들고 와 바나나? 바나나? 바나나 먹을 거야?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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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성공 성공 네가 어려운 커버 바나나 도시 한글자막 by 한효정